ㄹ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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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좀 쉬지도 않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한 개도 거짓말은 못해고 철거를 웃기러 갑시다 상금 50-피식하면 50만 원 .진짜! 오늘 그냥 통거에 쏠게요 제가 오늘 ...난다 50만원 바로 드릴게요 진짜 50만원 오늘 그냥 대박 오늘 안정금액 들어왔는데 50만원 바로 갑니다 아 진짜 50만원 아 진짜 드려요 야 에이 시발넘들아 다른 DJ들은 모르겠지만 난 철을 할때 돈을 주는 새끼에요 난 주고싶어서 안달난 새끼입니다 에? 웃긴 새끼 없더라도 굳이 결승전을 해가지고 1등이들 뽑은 다음에 어떻게든 돈을 주는 새끼에요 맞자 인정할거 인정합시다 초로 딱 30분만 하고 에밀리 그냥 오늘 해야겠다 그걸로 방쌤하고 끄도록 할게요 방쌤 에밀리 끝함 깨고 초로 30분만 하고 한시간정도 홀! 아 목 완전히 많이 갔다 오늘 방금 많이 해가지고 아 진짜 피치깔만 50만원 드릴게요 그 대신 웃지도 않았는데 웃었다고 하면 강퇴할게요 진짜 그런데 피치깔만 바로 드릴게요 50만원 우는거 그냥 제 지갑 터세요 여러분들 아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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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음 흐음 아예 여러분들 롤은 접었어요 롤 안할거에요 오늘 그 골드선 오늘 골드선 교정 오늘 점심에 했었는데 내가 론을 하면서 생각이든게 뭐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요 아 그 시발 원하는 새끼들은 아 도저히 감당이 안돼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우울은 이제 안해 론 안한다 꺼져라 도파 얘기 끝내지도 마세요 도파 그 시발 새끼 그 시발 새끼 애가 돈 좀 벌었다고 정말 주둥이 터는데 밤길 조심하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애가 건망져졌어 아니 진짜로 예전에는 막 형님 형님 밥은 드셨습니까 형님이 그리워지는 밤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기분 좋으라고 막 알람 안고 길땐 언제고 중국에서 몇 억 벌었다고 이제 막 출구 새끼 거리면서 출구랑 합방을 해야 됩니까 걔가 중국으로 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드립치고 일단 인성이 조금 이제 빠졌네요 아냐 존나 깠어 내가 알아 와 사람이 진짜 방송 많이 하니까 돌아버릴 것 같아 왠지 알아? 이 채팅창 때문에 그래 이 수많은 이제 그시충 새끼들은 한 명 한 명 또라이를 받아줄 때마다 내 정신연령이 점차 이제 내려가는 것 같아 이거 진짜 내가 세뇌되는 것 같아 너희 채팅에 아니 진짜 농담 아니야 내가 원래 내가 27살인데 내가 이제 좀 27살 27살이지만 약간 조금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조금 연륜이 느껴난다 그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한 5년 전 6년 전까지만 해도 성숙하다 이런 느낌 여자들이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방송을 하면서부터 내 정신연령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제 방송을 안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꺼져 꺼져 응 엠생 막 그러면서 방송 성적이 실제로 되는 것 같아요 너네들 때문에 이 개새끼들아 잠시만요 28살이 아재라 그러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철투부는 뭐 할만군가요 에? 철투부는 나이가 이제 33살인가 32살이에요 저는 이제 28살 이제 29살은 진짜 새파랑한테 청년입니다 청년 이제 35살 36살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아재 소리를 듣는데 28, 27한테 아재라 그러면 진짜 빠마리 맞아요 아직 미래가 창창한 청년고고 아직 아니요 그리고 옛날에 알바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알바 때문에 아이고 서문 선대문 네임드님 감사합니다 톡톡축님 접으세요 비정신새끼야 네임드 이거 붙인새끼는 다 톡톡축 아닙니까? 일단 키페 드릴게요 자 진짜 페이직하면 제가 50만원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이고 아이고 대구직인의 99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10장 누나 합박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아휴 진짜 여러분들 피지카역 말씀하세요 그럼 바로 드릴게요 단지 철굽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러분들 사이즈 안 나오면 바로 접도로 갈게요 진짜 50만원 바로 드립니다 잠시만요 헤드새끼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밀가루 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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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 친문이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뭐 준비하셨어요 직구 친무소요 네? 직구 친무소 상대인데요 해 보세요 여보세요 outra Wood 그런데 단구 자 따른거 받도록 할게요 재미없어요 뺑 뺑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firid acyj prueba 모두 своим 으믄 따끈 alguma 꺼져요 코어테네 안녕하세요 에휴 워크래프트 일꾼 안녕하세요 뜰떼 다른거 할께요 땅무생님 안녕하세요 꺼지세요 마이크노노님 안녕하세요 마이크노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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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либо lime 아유 기노끈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크으 100개 감사드립니다 철빵인님 안녕하세요 에휴 더러운시기 런언니 안녕하세요 철빵언니 안녕하세요 드림언니 안녕하세요 음 재미없어요 꺼리세요 쥐의 똥사람 소린님 안녕하세요 음 재미가 더럽게 없으니 강퇴할게요 우지 마는 바를 주인공 없나요? 철그가 방귀 뀌면 어..안녕하세요 정리할게요 극락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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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락끈 극락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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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할 뻔했구요 노고님 안녕하세요 이런 이제 1차원 개그는 안통합니다 저한테요 상당히 재미가 없어가지고 졸려요 안녕하세요 예 뭐 준비하셨어요? 예 저 개인기 하나 할게요 네 시작해보세요 니가 먹는 밥이 아깝다 이 개새끼야 각군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뭐 준비하셨어요? 예 철야로 이행시요 뭐라구요? 철야로 이행시 예 철 철구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하는 말은 야 자 다른 분 철구 철구VSL 오디조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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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준비하셨어요? 하 일단은 로이조랑 철구 마다이든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시작해보세요 예 반하게 됩니다 하 누구만 아 남대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준비하셨어요? 내 이름은 남대문 항상 열려있죠 안녕하세요 재미없어요 분위기 어떻게 하실거에요? 죄송합니다 누구세요? 아니네 뭐해 이거 예 보라노야 안녕하세요 아 네 예 뭐 준비하셨어요? 저 저 철구 맞아요? 예 맞습니다 뭐 준비하셨어요? 저 그 뭐지 저 랩 준비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track this out my name it's your son SWAT 백불 배추 명사 SWAT 부산진국은 명간소 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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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니까 이걸 설마 웃길려고 지금 준비 오신거에요? 뭐 안들려야 뭐하는지 아니 웃길려고 준비를 하셨나구요 형님 마이크 너무 커요 화가 안들려야 뭐하는지 아휴 꺼져요 부산 대저 독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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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우진새끼 여보세요 예 뭐 준비하셨어요? 네 이명박 선대무소요 해보세요 예 뭐 준비하셨어요? 네 네 이명박 선대무소요 여보세요 제 방송소리 크세요 네 해보세요 가시 이명박 선대무소요 이명박 선대무소요 이명박 선대무소요 제이리 먹보소요 안녕하세요 제이리 먹보소요 아휴 비웅신새끼야 철좀 들어라 개새끼야 왜했지 아 진짜 이 인생 트럭 어떻게든가 시X 성력이 가득된 병진새끼 하 왜했지 하 왜했을까 내가 왜했지 하 죄송합니다 아 진짜 내가 왜했을까요 네 니 발로 나갈 개새끼야 네 니 발로 나가라고 시X 년아 중딩 연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버지 응 네 뭐 어쩌라고 그래서 나 보고있어요 덕덕으로 알려줘 연지야 네 아빠처럼은 긁지 마라 알겠다요 음 꺼져라 이씨 대cin 음 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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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 꺼져 로이종이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만좀해라 개색이야 홍훈이 안녕하세요 형님 왜? 그때 유선이랑 편의점에서 컨 라임을 먹던데 이거 불금입니까? 재미없어 다른거 없어? 아 다른거 있습니다 응 해봐 크.. 크라샤 랄랄랄라 역심 없는 소년들과 그냥 떨어져 이렇게 해서 이끼야 다리에서 안녕하세요 이인자네 안녕하세요 네 저 에이플스토리 달팽이 죽는 상담사 해볼게요 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눈 감고 헤르치스 상상해주세요 예 딴따따 딴따 딴따 뚠뚜뚜뚜뚜 에휴 양근모니 안녕하세요 형 예 형 왜 그랬어요 저한테 목소리부터 노잼이야 여보세요 칼초진자님 응 여보세요 으 제구야 네 뭐라노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준비한 건 아세요? 예? 준비한 거나 하라고요. 확실하게. 에휴, 병신. 골드핑커님 안녕하세요. 아 왜 이렇게 병신들 많이 있어. 골드핑커님. 벤츠 세살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준비하셨어요? 벤츠님, BJ 벤츠님 세살대 한번 해볼게요. 네,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옆집 아줌마님께서 모유 오리콜을 감사합니다. 잘먹겠습니다. 저기요. 네. 그리고 직구 세살대 제가 한번 했었는데 제가 한번 더 해볼게요. 네, 해보세요. 엄마. 젖이 좀 싱겁다? 자고로 여자는 참저시지. 어땠습니까? 음, 재미없었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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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로. 이행시 한번 해볼게요. 네, 서. 서울 한복판에서 난 이렇게 외칠 거야. 울. 울릉도. 동남쪽. 동남쪽. 따구의 한판로 500원. 준영아. 벌려라. 자주 들어간다. 그는... 벌려라. 철구. 자사오르님 안녕하세요. 자사오르님. 아이, 변신. 자사오르님 안녕하세요. 이시우itäten 안녕하세요. 고맙 먼저 바ollo다. 집사오르님 안녕하세요. 배방국 김건유님 안녕하세요. 코끼맨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진짜? 아 아 코끼리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예예예 어 철국님 왜 안 들려? 철국님 야 나 지금 철국님 어디갔어요? 철국 어디갔어? 아 어디 갔는데 나 지금 못봐서 방송을 님들 저 밖에 해주면 안되요 저 진짜 빚이 있어서 그런데 50만원 진짜 타고 싶거든요 진짜 제발 한번만 한번만 진짜 밀어주세요 한번만 아 50만원이라도 진짜 보태야되거든요 지금 여자친구랑 조금씩 300원이거든요 진짜 제가 한번만 진짜 밀어주세요 진짜 제발 웃기게 하나만 소스좀 주세요 아니 지금 뭔일인데요 지금 뭐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말 좀 해주세요 아니 홍준이가 와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홍준이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깜짝아 씨 아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아 좆같네 시발 아 시발 아 애들은 좆같다 아 시발 아 저는 이제 닉네임 해가지고 이제 뭔가 좀 웃겨보려고 여보세요 실무양치할때니 실무양치할때니 홍준이가 왜왔지 반 개머띠니 안녕하세요 아이씨 철구 아니네 아이씨 철구 아니네 저 맞아요 치아를 하세요 이 병신 개새끼야 아 확실해 아 감사합니다 뭐 할거냐 아 그래 아 네 반기 반기무입니다 그 철구 씨 맞으세요 네 하는건 아세요 꼴 갖다지 말고 아니 양 그모티에서 이제 그만뒀으면 됐는데 왜 하필 반기무 유행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칩니까 하필 반기무양치 습습합니다 재미없어 이 개새끼야 홍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안해야겠다 마지막 쪼꼬모님 받을게요 쪼꼬모님 안녕하세요 쪼꼬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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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뭐 준비하세요 네 뭐 준비했어요 네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형 우리 사랑했잖아 아 들을 필요도 없어 개새끼야 아 꺼져 아 졸어서 안되네 하하 초반에는 좀 재밌었는데 아 웃을뻔했어 시발 여러분들 출연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출연좀 해주세요 다음날 한다보샔갈게 아니 그 갑자기 홍준이가 와가지고 제가 또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좀 더럽고 그래가지고 합방할 뻔했었는데 네 네 브라지에겐스터 최홍준 네 내가 느낀거지만 약간 운동하는 애들이 진짜 착해요 진짜 착해요 저 홍준이랑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처음에 방송 복귀했을때 이번 이번 3회차 때 방송 복귀했을때 이제 최홍준이랑 한번 합동방송 했었잖아요 예 여러분들 추천한번씩만 좀 찍어주세요 예 목소리가 지금 너무 지금 맛이 갔네요 여러분들 스페이스 채널 파트2 이거 뭐지 게노잼 아이고 힘내라 보니 백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마워요 뭐죠 크.. 크.. 크으.. 크으.. 플스게임은 내가 진짜 느낀거지만 그 공모 게임 뭐였지 언틸던 이게 레알 꿀잼이었어 진짜 크으.. 아이고 또 베끼고 마워요 100개 감사합니다 아 또 100개 고마워요 형님 고맙습니다 아니요 이메일은 안돼 지금 하면 왜냐면 지금 에밀리아 사이즈가 안나와 이기강 개노단향기 감사합니다 군기좋은강원님 아이 고마워요 100개 또 감사합니다 새벽이라서 좀 잔잔하게 하도록 할게요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 목마 아깝다 지금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감사드립니다 에밀리아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배아님 20개 감사드립니다 배아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배아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